이번 예제는 엘리먼트를 지금까지는 찾아내서 그 엘리먼트의 어떤 속성을 변경하거나 이런 기존의 엘리먼트들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네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네번째 예제에서는 엘리먼트를 생성해서 그것을 어딘가에 추가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spd를 통해서 이번 예제는 제가 실행을 시켜볼 건데요.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제가 스크립트 태그를 없애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the text above has been created dynamically라고 하는 영어 텍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이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한 다음에 런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 앞쪽에 hi, there, and greetings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죠. 이게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있는 addElement가 바로 그 열쇠일텐데요. 위쪽에 있는 이 변수를 선언한 것은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건 일단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함수, function, addElement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document, document는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객체죠. document.createElement를 하게 되면 이 문서 안에서 사용할 엘리먼트를 생성을 하는데 인자 값으로 div를 주게 되면 이 div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엘리먼트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엘리먼트는 바로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만들어져서 메모리상이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화면의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되게 하는 것은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엘리먼트를 new di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그 다음에 document.createTextNode를 통해서 hi there and greetings라고 하는 텍스트를 만든 겁니다. 이건 이제 텍스트고 위쪽에 있는 것은 div 엘리먼트예요. 그리고 new conte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그 다음에 new div라고 하는 div 엘리먼트의 append 차이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인자로 new content를 주게 되면 이 new content, 즉 hi there and greetings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 div 엘리먼트의 컨텐트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ew div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의 append 차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노드 객체라는 것을 이 DOM이 기본적으로 부열하기 때문에 이 append 차이드는 이 create 엘리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new div는 div 엘리먼트 하위에 hi there and greetings라는 것을 컨텐트로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서 oig underbar div 1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했죠. 그러면 id 값이 oig underbar div 1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가 있을 건데 그게 뭐죠? 바로 요거죠. 그리고 그것을 my div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cument body, document body는 이 문서의 body 태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body 태그의 하위에다가 요 엘리먼트 지금 우리가 새로 생성한 new div라는 엘리먼트를 추가하는데 이 누구의 앞에서 추가하느냐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인자로 my div를 주게 되면 my div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앞쪽에 new div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의 하위에 나타나는데 이 id 값이 oig underbar div 1인 엘리먼트의 앞쪽에 위치해서 hi there and greetings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the text above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 예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생성한 엘리먼트를 어떻게 화면에 표시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